동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 금지령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미 폴란드와 헝가리가 금지령을 내린 데 이어 슬로바키아까지 이 대열에 합류하면서 EU의 우크라이나 지원 전선이 약화하고 있습니다. 원혜미 월드리포터입니다. 화물차들이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사이의 국경 교차점 부근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폴란드로 우크라이나 곡물을 싣고 가려던 차량들입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을 금지하면서 발이 묶였습니다. 현재 EU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회원국들에게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면세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부나 중부 유럽으로서는 우크라이나 곡물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곡물은 물류 문제로 동유럽에 그대로 쌓였고 결국 현지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되자 수입 금지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EU는 EU 회원국의 무역 정책은 EU의 독점 권한으로 개별 회원국의 일방적 조치를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전쟁에 뭉쳤던 EU의 불화가 시작된 듯 이번엔 슬로바키아가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 중단 대열에 새롭게 합류했고 불가리아도 수입 중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둘러싼 우크라이나와 동유럽 국가 간 갈등은 쉽게 잦아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 선거를 앞두고 농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 동참했던 유럽에서 동유럽을 중심으로 균열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원엠입니다.